가뭄으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전국 생강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서산 태안에서 생강 수확이 한창인데요. 생육기의 비가 적은 게 오히려 생강 작황의 효자 노습을 했다고 합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생강밭에 들어서자 진한 생강향이 진동하고 줄기를 잡아 올리면 뻘건 황토 흙에서 가뭄을 이기는 결실이 주렁주렁 달려나옵니다. 흙을 걷어내고 다듬는 아낙네들의 손길도 분주합니다.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생강주산지 서산 태안지역에서 생강수확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가뭄 영향으로 초기 생육은 부진했지만 본격적인 생육기인 9시월에 비가 적어서 오히려 병해가 없고 작황도 양호한 편입니다. 대풍이 들었던 지난해에 비하면 가뭄으로 씨알이 좀 작아지긴 했지만 병해 발생률이 평년의 10분의 1로 줄면서 전체적인 수확량은 평년작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뭄이 생강 생육엔 효자 구시를 한 겁니다. 생강의 병 발생률은 10%를 넘는데 올해는 가뭄의 영향으로 1.7% 수준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황은 양호한 편이고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락이 생강값은 100kg에 40만원 선으로 지난해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서산 태안생강은 황토에서 자라 맛과 향이 진하고 육질이 단단해서 김장용과 건강식품 등으로 인기입니다. 황토토질에서 재배를 하고 또 토글에 저장을 했다가 김장철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더 식감도 좋고 도시지역에서 인기도 좋다고 그렇게... 유례없는 가뭄으로 올해 마늘과 양파 등 밭작물 전반적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반면 그나마 생강재배 농민들에겐 가뭄이 오히려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